지난 9월 15일, 저희 KDBS 보도부는 인문대 학생회장 피승원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문대 학생회장 피승원 씨는 작년에 걸었던 공약에 대해 거의 완료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학우들이 겪는 인문대 대관 시스템이 바뀐 것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대관을 사용하는 학생들 모두가 학생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표자 한 명만 정해 학생증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증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체크카드 형태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소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음 공약으로는 인문대 2층, 3층의 콘센트 확증을 통해 학우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학생회장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승원 인문대 학생회장은 복지나 행사 같은 경우 두 번 정도 할 생각이며, 앞으로 인문대 학생회장 자리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DBS 박상원입니다.